오늘은 애써 부인 말고 그냥 인정하라 애써 부인 말고 그냥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벌어진 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이게 됐다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는 특별히 나사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 그러면 남쪽 유다이에 있는 베들레임이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또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갈릴리 그러면 다 가버나움입니다 센터였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벌어진 사건은 나사렛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익숙함의 함정이다 또 친숙함의 함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 좋은 겁니다 친숙해진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소가 있습니다 함정에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의 함정, 친숙함의 함정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경험도 있고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에 뛰어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일정한 거리를 둬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까우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익숙함의 함정과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로를 가지고 용의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리를 뛰어넣는 걸 참 좋아해요 세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좀 차디차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익숙함과 친숙함은 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힘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모태신앙 그러면 미지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 익숙한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친숙한 거예요 힘이죠 그게 어마어마한 힘인데 그걸 힘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모태신앙은 미지근하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1%만 바꾸면 힘이 돼요 1%만 1%가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만 바꾸면 친숙함과 익숙함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피하지 말고 친숙함과 익숙함을 크나큰 힘과 원동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 1%가 뭐냐? 애써 부인 말고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익숙함과 친숙함이 왜 우리에게 장애가 되느냐 하면 자꾸만 그 가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본 것 같이 생소한 것 같이 그냥 가치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럼 그것이 크나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6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무지하게 잘 하셨는가 봐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이 설교의 지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또 들었던 소문이 있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권능 어찌 됨이냐 지혜와 권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듣는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 또 하나 권능은 뭐예요 이 말씀 증거하기 이전에 들었던 소문들이 있잖아요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더라 중부명 환자를 고쳤다 그러더라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더라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그러더라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그러더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그러더라 권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고향 사람이 예수가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냐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현실 아닙니까 이건 본질 아니에요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억새부터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유능하면 유능하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한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정만 하면 길이 활짝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정만 하면 다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못했던 게 뭡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한번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 사탄으로부터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댑니다 잘 보면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거짓된 거 그런데 예수님 거짓되지 않았잖아요 또 사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뭐 옳은 소리는 다 하지만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구 죽이는 거 파괴시키는 거 하여튼 그 사람만 가면 파괴시키고 죽일라 그래요 그럼 뿌리가 명확합니다 그건 무슨 주장을 하든 간에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파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성량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 그런 게 전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들을 볼 때 이게 사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부인해버려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하다못해 바리세인 중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요한국 3장 2절 보니까 인정하잖아요 니고데모 정도의 자세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뭐 주님까지는 몰라요 하여튼 모르지만 선생은 선생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정직하잖아요 니고데모의 요정도 자세만 가져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이런 표적이 이루어질 리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건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애써 애써서 부인합니다 부인할 수 없으니까 애를 써야죠 그렇죠 부인하는데 힘을 기울여요 애써서 부인합니다 애써서 본질적인 것을 거부하고 지협적인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부인하려니까 지협적인 것에 매달리는 거죠 본질이 뭐예요 지혜와 권능이 본질 아니에요 지금 드러난 게 지혜죠 지금 드러난 게 권능이죠 본질이잖아요 본질 본질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협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론이 약합니까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나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에 있어서는 누구를 묘사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그럴 땐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벤 뭐뭐 벤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웬만하면 아버지 계통으로 얘기하지 어머니 계통으로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 멸시입니다 멸시 멸시하는 말투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를 말하는데 어먹이를 돌먹입니다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당시 동네에 도문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소문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도 약간 들어있습니다 수군수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 형제 네 명이 있는 거 아시죠 야거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형제들의 평범할 거 아니야 평범한 거에 그냥 일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또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지협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질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지협적인 거여서에 대해서 지금 눈에 번이 보이는 것들은 다 부인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걸 딴지라 그래 딴지 딴지 거는 놈들 딴지 또는 딴죽 이 딴지 딴죽 딴지는 원래 표준말 아닙니다 원래 딴죽인데 택견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기술이 딴죽이에요 딴죽 딴죽 항상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대를 넘어뜨리면 상대만 넘어집니까 자기도 넘어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넘어집니다 남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자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여기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죠 헬라우 단어가 스칸달 리조마이 이런 단어 스칸달 리조마이 벌써 감 잡으셨죠 여기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온 겁니다 스칸달 리조마이 난해지 1번 보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로 말미야마 실족한지라 실족이 뭐예요 다리 걸어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딴지 걸다 딴죽 걸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디딤을 삼아가지고 더 풍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죽 거니까 딴지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걸림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요 넘어지는 스캔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성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그래요 항상 영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썰렁한 유머도 자꾸만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고 자꾸만 배척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에요 배척을 하니까 인생이 잠깐 넘어지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유머에 대한 태도 피치버그 사라 프레스먼 연구팀이 조사한 건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유머가 다 재밌겠습니까 다 재밌으면 코미디아로 나가죠 개그맨으로 나가죠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이 할 때는 한 80% 썰렁한 거예요 가끔마다 대박 쳐서 한두 개 재밌는 거고 그런데 주로 유머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 표현을 하면 영접하는 사람 남들이 하는 썰렁한 유머라도 웃어주는 사람들은 조사에 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편하게 느낀대요 또 하나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한 30년 넘게 해봤더니 유머를 배척하는 사람보다 유머를 영접하는 사람이 6년 반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유머 할 때 혼자 아유 썰렁해 저런 소리를 왜 해 그러면 속으로 빨리 죽겠네 빨리 죽겠네 빨리 죽어요 빨리 6년만 빨리 죽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자매도 원래 유머를 배쳐가던 자매였는데 캄보디아 성교 가는 둘째 날부터 제 유머를 영접하기 시작 한부터 벌써 인생이 달라졌어요 가장 인기 있는 자매가 돼버렸고 많은 남자 위로는 10년 아래로는 연하 6년 16년 차이에서 막 열아 같은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장모님 그러고 따라다니더라고요 농담같이 보이지만 농담에 진담이 섞여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별거 없어요 유머를 영접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영접할 줄 알아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결대로 결대로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거절하거나 남 넘어뜨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예수님이 권능임하면 야 예수님 대단한 권능임 분이시구나 내 삶에도 권능임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밤낮 설계만 하면 아멘 하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린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그런데 악한 마이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삐딱하게 밤낮 스캔달리즘 딴지 걸고 딴죽 걸고 아니다 걸고 시비 걸고 자기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까지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캔들이야 스캔들 스캔달이라고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 흘러야 됩니다 능력을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면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가 흐르고 예수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흘러야 돼요 로마서 7장 18절 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보고 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안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바울같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조차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 이 고백해야 돼요 이 항복해버려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영접해야 돼요 배척하면 안 된다고요 4절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능력의 파이프를 막아버리니까 축복의 파이프를 막아버리니까 왜요? 자기가 배척해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흘러보내면 우리 삶이 강력해지고 능력이 써지는데 그걸 자꾸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놓고 없대요 막아놓고 능력의 파이프를 막아놓고 나긴 무능하대요 축복의 파이프를 막아놓고 자기는 되는 일이 없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놈은 왜 없어요? 막아놨으니까 배척하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같이 망해요 배척하는 스타일의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지 마십시오 같이 망한다고요 같이 언제나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접하는 자 다 받아들일 줄 알고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요 배척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라 그랬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 예수님의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예배의 감격을 주시고요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요 언제나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뭘 줘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왜 줘요? 그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자전거를 한번 사드렸어요 자전거를 자전거의 가치를 좀 알라고 그런데 그분의 자전거 가치를 전혀 몰라요 2년 동안 세워주고 부목사한테 줏벌었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너희 자전거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가치를 아는 자에게 줘야 뭘 타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물을 줬을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줬을 때가 정말 좋지요? 줘도 안 쓰잖아요 줘도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지를 돼지한테 안 준대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없다 할지라도 가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귀중한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 정말 귀중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정말 귀중한 겁니다 가치를 알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감동이 있어요 우리 영접하는 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접을 하고 그걸 자기 마음에서 숙성시키면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감동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감동하는 자 감동이 뭐예요?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감동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마음이 감동한다 이거 뭐예요? 젊은 마음이에요 젊은 마음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 중에서 제일 클릭수가 많았던 칼럼이 뭐냐면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그런 칼럼을 한번 썼는데 그게 몇 십만 명이 봤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젊은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적인 건데 어떤 경치가 좋은 데 데려가면 아 놀라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다니나요? 여기가 지구 맞나요? 막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재밌는 데 데려가려고 그러고 늙은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안 가본 데 없다 또 이런 데 왔냐 하면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누가 데려가요 거기를 또 맛있는 거 하나 사려도 아 놀라워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내 혀가 놀랬는가 봐요 혀 미가 마마였어요 기절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남자가 계속해서 더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죠 뭐 사주려고 그러면 뭐 이거 수백 번도 더 먹고 왔다 이런 걸 음식이라 사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 늙은 여자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해준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감동 잘하는 사람에게 더해줘요 인간도 내가 이 여자를 먹이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더 멋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사명감을 느끼고 내가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을 태어났다 이런 사명감을 느끼잖아요 왜? 감동하니까 감동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이는 들어도 정신은 맑아야 될 거예요 정신은 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젊어져요 왜? 감동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감동해요 한 줄의 문장의 편지에 감동하고요 작은 선물 하나에 감동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초콜릿 받아가지고 초콜릿 하나 먹고 물론 하나밖에 못 받았지만 하나 얼마나 귀한지 그것도 안 줬으면 이번에 제로였어요 하나 먹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약한 자들 하나도 안 줬더라고요 하나 먹고 그렇죠 감동하고 그래서 내가 표현했어요 내가 감동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정말 감동했다고 우리 찬양 맨날 하던 최시 선물 같은 자매가 줬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감동 하나밖에 안 받았지만 내가 100개 받은 것 같이 감동했어요 하나도 못 받았다니까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못 받았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교인 맞아요 하나도 못 받았다니까 감동이 중요하거든요 감동이지 막 감동하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하나밖에 못 받았으면 그게 아니냐 하나라도 받았잖아요 감동하는 거 그게 이제 젊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동받지 못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병든 마음이에요 건강한 마음은 반응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고 그래서 감동이 뭐예요 책을 읽고 감동받으면 더 많이 배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감동받으면 그 영화가 기억이 더 잘 나죠 감동은요 스폰지같이 쭉쭉쭉 빠져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하면 감동한 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성경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비판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비판은 여러 가지 나쁜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판하는 동안에는 배울 수 없어요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비판해요 A라는 사람이 장점 절대 못 배워요 비판하면서 어떻게 배워요 비판하면 못 배워요 비판하면 10명을 비판하면 10명에게 못 배우고요 100명을 비판하면 100명에게 못 배우고 온 세상을 다 비판하면 하나도 못 배워요 하나도 비판하는 사람은 일단 쪼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놈은 쪼다해요 왜? 못 배워요 그러나 아무리 미찬한 사람이 살지라도 겸손하게 그 사람을 인정하면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라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두 종류 대화가 있습니다 비판형 대화가 있고 감동형 대화가 있어요 하나 모여서 누구 욕하는 거 있죠 심판자 입장에서 누군 그랬대 누군 그랬대 그런데 끼지 마세요 제발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끼게 여러분 같이 망해요 같이 같이 줄어들고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들이 그 돼지 앞에 진주던진 같이 돼버린다고 감동형의 대화 감동형의 대화가 뭐예요? 뭘 얘기할 때 놀라는 거예요 야 그랬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숨어서 헌신하는 분이 있구나 야 그렇게 충성하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감동형의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사람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요 능력도 보이고요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자신이 못 본 부분을 보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 그게 감동이에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와 놀라워 나는 못 본 건데 그런 걸 보셨네요 또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했어요 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네요 감동하는 그 순간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넓어진다 우리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구십자전 찬성했잖아요 어떤 부기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저는 날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지금 완전하게 된 건 아니지만 저와 우리 성도들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감동하자고요 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야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막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의 모든 풍요름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부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와 놀랐다 페라리 타고 왔다 와 대단하대 와 대단하대 우리 교회에 무슨 장관이 다닌대 와 뭐 이러고 무슨 탤런트가 다닌대 와 탤런트도 무슨 조연하면서 와 다닌다 행복해 보인대 뭐가 행복하자 그랬더니 남편하고 한 달에 다섯 번 외식 간대 와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와 그런 인생이 좁은 인생을 살죠 좁은 인생 예수님 바라오고 예수님의 사역과 지혜와 능력이 돼서 감탄하는 인생 감동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의뢰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흘러넘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써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인간과의 인정하길 원합니다 영접하길 원합니다 영접을 넘어서 감동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